우리집 유치원 너랑 너랑 참회 참회 만들어야지 많이 만들어 더 신젠도 주고 차다다다 차차도 줄 거야 햄팡아 안녕 안녕 이거 보세요 힘쎈 주려고 만들었어요 우와 햄팡아 이거 복수하네 네 고마워 왠지 향기가 날 것만 같은데 임쌤도 준비한 게 있지 어 뭔데요 바로 짜자잔 우와 과일이네 햄팡이가 만든 과일이랑 똑같다 어 그렇네 어디 한번 봐볼까 자 먼저 이건 참회 참회 오 참회야 그리고 또 이건 포도 포도 우와 우리 햄팡이 정말 똑같이 잘 만들었다 그러면 이번엔 좋아 수박 수박 우리 햄팡이 정말 대단한데 과일 빨리 먹고 싶어요 다다 라나 차차랑도 같이 먹을래요 좋아 좋아 그럼 우리 그 전에 씩씩하게 힘센 체조 부터 해볼까 좋아요 자 잠깐 내려놓고 내려놓고 우리 친구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센 체조 준비 자 오늘도 팀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반대로 휘어우 쏟아라 좋아요 친구들 오늘도 씩씩하게 힘센 체조로 하루는 시작해볼까요 발 한 둘 셋 하 하 옆으로 힘차게 차고 잠시 밀평 자 이렇게 힘을 모아서 예 예 예 얘들아 더 씩씩하게 한 번도 가는거야 좋아 씩씩하게 준비 출발 출발 오 오 반대로 하나 둘 셋 옆으로 좋아요 좋아요 한 번 더 꿈꿀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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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친구들 이렇게 씩씩하게 힘쌤체조하는 모습을 힘쌤과 햄팡이에게 자랑하고 싶다면 동영상으로 찍어서 어디로? 바로바로 여기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좋습니다 친구들 그럼 우리 오늘도 우리집 유치원에서 한 번 신나고 재미있게 놀아볼까요 네 힘축에 출발 재미있는 동화가 팡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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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는 놀이가 팡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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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몬덕이 함께 팡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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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들 놀이가 팡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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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랄랄라 노래가 팡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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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비한 자연 감옹 팡팡 예 하하 어? 어? 이게 무슨 소리지? 그러게 햄팡아 아무래도 저기저기 동화책에서 나는 소린거 같으니까 어? 힘쌤이 얼른 가져올게 잠깐만 네 어? 힘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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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화책에서 뚝 쿵쿵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게 어디 볼까? 어? 어? 세,세,세,세…… 세상에 하늘에서 이런게 떨어지다니 으 Memorial 힘쌤 뭐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요? 그,그러니까 지금 호랑이가 사는 숲속 마을에 아주 아주 커다란 토마토가 하늘에서 쿵 하고 떨어젔대 으 Going 아 아주 아주 큰 토마토요 그래 어? 혹시 토마토가 호랑이보다 더 크려나? 아 아니면 산만큼! 글쎄, 그건 동화책을 읽어보면 알겠지? 네, 힘쌤! 빨리 동화책 읽어주세요! 잘했어요! 자, 그럼 다함께 힘쌤이 들려주는 재밌는 동화 나와라! 펑펑! 커다란 토마토가, 풍화! 우와, 커다란 토마토다! 이렇게 커다란 걸 어떻게 먹지? 잠깐! 내 이름은 타조! 내 이름은 치타! 우리는 토마토 요리사! 토마토 요리사? 치타는 번개처럼 재빠르게 타조는 긴 다리로 성큼성큼 토마토 위로 올라가더니 앞으로 말해도 토마토 뒤로 말해도 토마토 도마토 와, 얼음 동동 시원한 토마토 주스다! 와, 아삭아삭 토마토 샐러드 시타와 타조는 또 커다란 토마토에 올라가서 앞으로 말해도 토마토 뒤로 말해도 뒤로 말해도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를 버터에 볶아 볶아 우와, 토마토 스파게티 우와, 토마토 계란이다 토마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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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이 텅 비었네 타조와 치타는 속이 텅 빈 토마토 껍질 안에 물을 가득 채워서 토마토 호수로 만들더니 타조는 요트를 타고 치타는 튜브를 끼고 수영을 했지 난 뭘 했냐고? 또 먹고 싶다 토마토 아주아주 커다란 토마토가 또 쿵! 그때부터 난 토마토는 아주아주 좋아하게 됐지 우와, 토마토 스파게티 토마토 샐러드 토마토 주스 다 맛있겠다 그러게 치타와 타조가 정성스럽게 요리한 덕분에 호랑이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어 배고파 햄팡이도 맛있는 과일 요리 먹고 싶다 그래 햄팡아 그럼 만약 우리 햄팡이가 요리사가 된다면 어떤 과일로 음식을 만들고 싶어? 아 우리 집 유치원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아 힘쌤! 햄팡이는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으로 주스도 만들고 아이스크린도 만들고 싶어요 오!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네 그럼 햄팡아 네 우리 오늘 다다, 나나, 차차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서 수박으로 한번 놀아볼까? 아 정말요? 신난다 우리 빨리 친구들 만나러 가요 빨리요 빨리요 알겠어 자 그럼 다함께 신나는 놀이 놔라 팡팡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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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든